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석대학 정법사 정답입니다. 무석인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또 무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많으시죠? 유튜브 검색창에 무석학원이라고 제 채널이 나옵니다. 제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무석인이 되어서 무당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언젠가는 무석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는 무석이라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앙에 대한 특별히 남다른 관심이 있으신 분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당인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고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올려놨으니 무석학원 정대감입니다. 하늘맞이 무석대학 정대감입니다. 들어오셔서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약 700편의 영상이 있고요. 재생 목록을 보시면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분야를 따로 구분해서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늘맞이 무석대학 무석학원 들어오셔서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